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미디어 콘텐츠 1분기에 예상보다 쉽지 않은 흐름이었다, 어려운 업황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활동이나 실적 모멘텀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실적과 활동 모멘텀 측면에서 2분기를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예상보다 쉽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수익성은 개선되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콘텐츠가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데 또 몇몇 부각되는 대작들이 공개가 되면서 콘텐츠 경쟁력이 큰 폭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OTT 선판매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빚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정말 주가 측면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쉽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2분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1분기 실적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주요 기업 가운데 CJ E&M과 스튜디오 드래거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CJ E&M 1분기 영업이익이 123억으로 콘센서스를 상회하기도 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업황에도 몇 가지 콘텐츠들이 성황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나 콘센서스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영업이익 1921억 원을 기록을 했고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비율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큰 폭으로 개선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콘센트릴 중앙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좀 발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시장의 예상치 콘센서스를 부합하는 측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E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간 사업이 호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저하고의 측면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상승세 그리고 기대감이 유독 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국내 콘텐츠에 관련주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글로벌 OTT 업계일 텐데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경우에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해서 콘텐츠 시장이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2분기 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2분기 상황도 좀 미리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CJ E&M 같은 경우에는 손익 개선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티빙에서 광고 요금제 가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수익성이 좀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요금제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광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 인상 효과까지 요금제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게 되면 수익성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예정 중인 나쁜 콘텐츠 수가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의 수익성 그리고 요금제 인상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 성장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CJ E&M에 비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워낙 대작들을 보여줬던 기업이어서 이 높은 콘텐츠 경쟁력의 기대감 계속 이어집니다. 뭐 눈물의 여왕이라던가 세작 매혹된 자들과 같은 이런 대작들이 2분기에는 또 어떠한 추세로 이어지게 될지 그 콘텐츠에 대한 경쟁력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콘텐츠들 해외로도 쭉쭉 뻗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전략 판매로 확실히 어떻게 기업의 수익성을 방어하게 될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CJ E&M에 비해서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외 시장 안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확장성은 계속 기대가 됩니다. 아까 전에 공간 사업에 대한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영화 투자나 배급에 대한 개선도 함께 덧붙여지고 있고 최근에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천만 관객 돌파한 범죄도시 4 흥행으로 인해서 2분기 매출 성장 그리고 이로 인한 수익성 기대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 2분기의 실적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콘텐츠 미디어 업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레이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앤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시푸드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의 급등세 4,0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4,000원대를 넘어섰고 오늘 장중에는 4,4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와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붙고 있습니다. 15 거래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조시푸드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사조그룹이 사실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기보다는 오늘 수산품, 후산식품 관련돼서 급등이 나와서 이게 어떤 일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남 목포에서 수산식품 수출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서 2025년에 완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00억가량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남 목포 같은 경우는 원식품 수출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점유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가공 분야가 상대적으로 약소했었고요. 그리고 해외 수출 부분에서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여기에 수산식품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강화한 것이 오늘 사조시푸드나 CJ시푸드 같은 기업들이 급등하는 원인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수산품 중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 중 하나가 김인데 요즘에는 검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연 매출 성장률이 거의 30% 이상을 상위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김 수출을 굉장히 탄탄하게 잡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사조시푸드가 갖고 있는 전체 매출 포지션에서 그래도 횟감용 참치 비중이 약 60%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가 이번 1분기 기준은 58.8%인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사조시푸드가 횟감용 참치를 들여올 때는 거래를 할 때 기준이 N화 가격 기준입니다. 최근에 지금 N화 가격도 워낙 많이 급락을 한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횟감용 참치가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사조시푸드 입장에서는 마진율 꽤 높게 좋은 영업인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매출에서 한 20% 정도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번에 매출액이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김 같은 경우, 횟감용 참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수 비중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금액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후퇴를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 상승이 워낙 높다 보니까 외식을 좀 자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내수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동질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 분기별로 나누었을 때 그래도 상당 부분 많이 성장을 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는 일단 CJC푸드를 비롯해서 지금 식품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아왔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또 이제 마진율이 급감할 것이다. 그리고 제조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비중이 많이 높았는데 이번에 이제 CJC푸드 측에서도 이제 발언을 했던 것이 현재 이제 영업 비용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높다. 원가 부담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훨씬 높은 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식품주들 특히 뭐 하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CJC푸드를 비롯해서 각종 많은 제품분들이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들은 그래도 일단 본격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좀 목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사조식푸드나 CJC푸드 같은 기업들은 오늘 조금 장중에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기지가 이제 완공되는 게 내년이고 여전히 이제 매출 시점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단 시장 자체에서 좀 상당 부분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가치주로서 우리가 또 때로는 이제 주가가 많이 변동이 심할 때는 또 방어주로서 식품주를 선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벤트성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수익화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조식푸드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식품주 가운데서는 소외됐던 기업인데 김덕구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오늘 사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지금 매도하는 게 맞겠다. 신규 진입은 글쎄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업종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입니다. 이재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계속해서 좀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부시가 꺼지지를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또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국 화장품이 또 상한가를 가주면서 실적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매출, 영업이 순위 다 좋았고요. 이치안불도 또 좋은 실적을 내보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중국발 이슈로 매출로 인해서 눌림을 받았던 그런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바닷건에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좀 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까지도 이제는 앞으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정말 많은 나라 동남아시아, 유럽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수출에 대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조는 올 한 해 좀 지속적으로 적어도 3분기까지는 좋은 실적을 내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또 이점이 굉장히 트렌드에 대한 반영이 빠르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성비가 진짜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그런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이런 수출은 계속 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한류 열풍이 또 신한류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아이돌 그룹들이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좀 잘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바닷건에서 강하게 치고 오는 종목들이 있고 또 그동안 고가권에서 계속 수익권에 있었던 종목들, 상승세를 이어갔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오늘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강세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약간 실적 관련된 화장품 종목들은 쉬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내가 화장품주들을 하나도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기회는 계속 저는 2분기, 3분기 실적 시즌에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올 한해는 좀 계속해서 기회를 포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탑픽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는 이제 만유공장 좀 좋게 봤는데 얘기하셨죠? 그래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좋게 봤는데 VT라는 기업도 지금 니들샷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분기 때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 아마 2분기, 3분기도 저는 실적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본 쪽에서 지금 일본에서 어? 입소문 탄 제품이 있다라고 해서 딱 뒤집어 보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VT가 또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률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VT라는 기업도 살짝은 주가 흐름은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화장품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그때 당시에 주가가 진짜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동남아 쪽에 진출을 할 거니까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좀 실적을 장기적인 시선에서 봐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는 대표님께서는 화장품주는 계속해서 기회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 김도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K이터닉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세 2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는 2만 6천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이제 ESS 장치 쪽에서는 아무래도 결국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일단 SK이터닉스 자체가 SKD&D에서 물적 분할을 하면서 3월 29일 날 재상장을 하게 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SKD&D도 거래 정지 이후에 다시 재상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 부분 쪽이라고 하면 이터닉스가 갖고 있는 부분의 파이가 꽤 크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래도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했는데도 탄탄하게 계속 실적이 버텨지고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원인도 무엇인가라고 살펴본다면 결국은 고효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전선주들 굉장히 많이 갔던 원인들도 지금 생생의 AI에 대한 부분에서 전력 소요들이 굉장히 커지고 여기에 실적 기대감과 구리 가격에 대한 주가 연동들 이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는데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발표가 됐던 게 미국의 블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 산업을 연결해서 관련돼서 압도적인 강좌를 갖고 있는 이 블룸 에너지가 실리콘밸리에서 대부분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의 전지권을 전지 공급을 하는 것을 국내 공급권을 갖고 있는 게 SK 이터닉스다.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이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특히나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착수를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의 많은 IT 기업들의 대상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부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일단 신재생에서 지금 상업 운전하고 있는 게 제주 가실이라든가 울진에서 있는 풍력 발전을 포함해서 지금 꽤 많은 절 발전량을 지금 사용할 유형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7공, 양목, 보은 이런 발전소 상업 운전까지 더불어서 얘기를 드린다면 앞으로 전력 소요 부분에서의 기대감은 SK 이터닉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통 연계용 ESS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ESS 사업을 진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 다만 저는 오늘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블룸에너지 관련된 공급권이 부각이 되면서 거래가 잠깐 일시적으로 나온 거고요. 특히나 지난 20일간의 거래량을 보신다 하더라도 평균 거래량 대비했을 때 어제, 오늘 연일 상승한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 이후에 접근하신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의 상은가를 기록했다가 오늘 시장에서 10% 가까운 상승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업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면 SK 이터닉스 기회를 노려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